천 작가님이랑 피디님이랑 아는 사이였다고요? 14년 만에 날 다시 만난 네 기분 어때? 왜 그 더럽고 치사한 놈이 나한테 필요한 건데? 미션에 신회를 하셨다. 안 돼! 노예정만 아니면 해. 내가 어떻게 잊어, 노예정을. 그때 저 많이 기다렸어요. 난 너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. 나 같은 인생도 꽃을 피울 수 있기는 한가? 나 같은 인생도 꽃을 피울 수 있기는 한가?